아 죄송합니다 저기 시각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어머 그쪽도 제 스타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덕출 유은입니다 오늘의 몰래카메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손 키스하기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아 죄송합니다 저기 지갑 떨어졌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자기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기 지갑 떨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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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나 심장이 떨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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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리고 나온 몰카 하면 덕출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저 이거 지갑 없다고 하셨어요 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멋있어 저기요 지갑 떨어졌어요 지갑 떨어졌어요 제 스타일입니다 잠시만요 지갑 죄송합니다 저기 지갑 제 스타일입니다 어머 잠깐만요 자기야 바다 꼴 Commerce 진짜 모욕하면 덕추리 내가 오늘 너한테 솜키스 한 200번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짜다 오빠 오빠가 지금 나한테 솜키스를 해준 것만으로도 영광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? 표정 좀 풀자 표정 좀 풀라고 오늘 고생했으니까 우리 예은이 채널을 소개해주시죠 저는 모해 예은이 채널 운영 중인 예은입니다 저는 폴댄스, 여행가는 거, 일반 브이로그 등등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고요 덕추리 오빠의 가장 예쁜 여자동생 와 나 여기 거의 뭐 팬클럽인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안녕 와 저기 와 저기 저기 남자분 PD 혼자 앉아있잖아 와 대박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behavi아라 안녕 안녕 안녕